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에 주임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에 좌장하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옛날 찬송가로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자의 정함과 주 안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함과 죄인들의 중부와 내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시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루도 우리 오렌지 가난장로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지조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과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그 대답할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알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알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소를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주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교우들도 너무 귀하고 김희준 집사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고요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에 아들 그리소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제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친음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르스를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오늘날 왜 거짓 말들이 난무할까요 왜 유튜브에 그렇게 편향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인기를 끌까요 진실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없는 말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보통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믿게 되죠 정말 무서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말은 빼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살짝 더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거짓말인데도 이거를 잘 사용합니다 목사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교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편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새빨간 거짓말 때문이 아니고 어떤 말을 빼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론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잡혀 취조를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목사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목사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53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제사장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실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사장들이 모이고 바리세인들이 모이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그 밤에 모였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곳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곳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확히는 제사장들에게 세 번 재판받으시고요 빌라도에게 두 번, 헤롯에게 한 번 받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인가 보통 대략적으로 밤이라고 하는데 12시가 넘어서입니다 12시에 넘어서 이 6월절 밤에 사람들이 그 거룩하고 복된 날 그 거룩한 명절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이들이 모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끌려가신 거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유대인의 법에도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은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밤에 붙잡아 놓았다 할지라도 낮에 재판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재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밤에 붙잡아 왔는데 벌써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들이 그 밤에 이미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에 다 나갔어요 55절 56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잣대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안식일에 갔더니 예수가 어떤 손마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 저 예수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죠 안식일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손마른 자가 손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가 안식일에 불법을 절질렀습니다 예수가 또 안식일에 불법을 절질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가 그 중풍병자에게 안식일에 일을 시킨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에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점점 더 증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셨던 말씀은 말씀인데 왜곡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를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애찬을 나누실 때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다이세 자손이여 소리 지르며 찬송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들도 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열어서 옳은 얘기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시자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신부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소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소냐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 이야기하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아입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소라고 처음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고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진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그는 가진 것이 많은 고로 떠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이 먹은 사건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보다는 떡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메시아인지가 궁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기다릴 그리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제사장이 정말 심각하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 수많은 말들 도저히 우리들은 일으킬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묵상했던 이사야의 말씀들이 스카리아의 말씀이 모든 이야기들이 꼭 이사님을 이 사람을 지칭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할까? 라고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그리스오이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령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입을 열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그 진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문당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포재기를 씌워서 집단 구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민노아 성교사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는데요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민노아 성교사님은 조선에 오셔서 충청도 청주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가 8개월 만에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 아이가 또 생겼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 그 다음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잃은 사모님은 슬픔과 우울증에 고통하다가 둘째 아이가 죽은 그 다음에 죽고 맙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민노아 성교사에게 물었죠 도대체 당신이 믿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예수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조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민노아 성교사에게 조롱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민노아 성교사님이 그 조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전해준 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난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봐도 나는 예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중간사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평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부와 죄인들의 중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대답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폭대나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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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경하신 예수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질문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정말로 그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복됐을 텐데 주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은 찾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질문하지는 않는지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하는 괴로우뚝 서 있기를 기도드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전도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 우리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에 하나님 같이 알려주셔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아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그신 사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감아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담대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